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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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랜만에 거의 뭐 생일 이후론 처음이니까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J 와나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별 컨텐츠가 이씨 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채팅과 도네이션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컨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자분들 이번 영상 편집하실 때는 이 채팅창에 보제크 복 박스 하나 여기다 권져놔주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 안에 대체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간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순화버전으로 해석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대통령님들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동 링크 올라오고 있고 스스로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 홍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재밌는 컨텐츠 하나는요 이런 걸 먼저 할 거예요 지금 야동 링크를 뿌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채팅 국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현재는 전 대통령님과 야동 링크만 뿌리고 있는데 아 깡패 깡패 한 번만 보여줘 깡패 자기가 부르면 왓짱이 오는지 알고 그러는 거 아닌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채팅을 추고 계시고요 은별아 키스해줘 라는 분은 김은별 하트 이재명 이런 채팅을 치고 계신데 과거에는 합방에서 더 재밌는 방송 하자 어 저거 차원이나 타원에서 사먹던 건데 뭐 이런 정상적인 채팅을 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김은별 하트 이재명을 도배하고 계신 분이 되었습니다 자 자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이 상태로는 아프리카를 켤 수 없습니다 어라? 은별아 뭐? 아니 은별아 니 오늘 아파 돼가지고 합방 취소했잖아 밥 먹겠습니다 밥 국물 맛 좀 보고 아 살짝 싱겁네 깍두기 판자촌님 별풍선 1415개 맛있게 구경하세요 사십팔 시간 사다리 사다리로 한다고요? 그러니까 묻더 시스템은 가는 거네요 한 20분 남았는데 지금 내 운명이 존댁이지 고르는 건 1번 도전을 안 해치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? 예 아 오케이 다음 건 도전 트위치 룰렛부터 한번 빨리 답이 2번인가요? 2번 골랐습니다 1, 2, 3 중에 어 2번이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고 1, 2, 3 1, 2, 3 2, 3 아버지 영영아 지금 깝칠 거면 같이 24시간 안 할 거면 전화를 끊어라 들어가세요 아 고맙습니다 일단은 뭐 뭐 별생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애플 감성이 좀 돋아 올라오네요 야 저기 유튜브 다시 보기 틀고 그냥 자러 갔다 올게 내일 미팅 취소하고 48시간 지금부터 시작할까 그냥? 내가 보기에 내일 모레 꺼질 것 같은데? 아 새로 송출이 안 돼요? 어 잠깐만 지금 껐다 끼면 안 켜져? 그러면은 진짜 스트리머들끼리 노방종 대결 되는 거야 지금? 아 근데 지금 이대로 48시간 진짜 하면은 하나는 그냥 굉장히 할게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? 우리 아직 살아있어 양갱이요 24시간 걸렸다고? 호우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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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합방할래? 무슨 합방이야? 24시간 합방 야 민수랑 나랑 너랑 셋이서 다 볼빵하는 건 좀 앱하고 그래도 한 24시간 중에서 한 7시간씩만 걸고 마장 뜨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아버지 제가 저 혼자 죽을 수 없어가지고 원호한테 커피를 보내놨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저보다는 그 쪽 바에 계신 분들이 조금 그래도 회장님 분들 많으시니까 아 한 번만 혹시 도와주실 분 있나요 지금? 혹시 가셔가지고 아직 커피 도착 안 했거든요? 커피 도착하면 그 사이로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사이로 한 번만 싸주시면요 제가 먹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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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쇼! 그래! 딱 간단해요 일사치로 해놓고 커피 먹어 했을 때 안 먹을 거 같으면 속으면 좋지 근데 안 속을 거 같으면 나한테 얘기만 하나 해주세요 저는 원호를 속일 수 있습니다 아 씨발 우리 크루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갱이가 24시간 걸린 거 알고 계십니까? 아 그래요? 아 이거 또 왜 걸렸다 이거 친구 지금 원호가 양갱이가 시킨 커피 배달이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한 명 더 끼는 건가요? 끼면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억쟁이 커버가 안 돼요 슈퍼미니언 커버가 안 돼 커피 안 왔어? 커피 아직 안 왔어? 아 왔어요? 아 원호야 커피 좀 먹음 천천히 해라 아 웅 그렇구나 아 형님 별풍선 10개 고하노님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악마의 속상이야 악마의 속상이야 나 방금 들렸어 걍 내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ija 월드컵 보는 거 같아 아니 월드컵 보는 거 같아! 나 소리 지를 거 같아. 아 안타깝게도 지금 추가적인 공격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 근데 지금 간을 보고 있죠? 이제 공이 자기 앞에 올 거예요! 그 공을 워너가 넣을 겁니다.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! 잠깐 여기서 치면 안 됩니다! 여기서 느리믹치면 안 돼요! 커피 타임 왔어요! 자 여러분 집중 인사! 먹고 있어요! 커피 먹고 있어요! 먹었다! 먹었다! 아니 지금 먹긴 먹었는데 아직 일상이로 안 하면 안 됩니다! 도정동 사람 및 별풍선 500개 원호야 내가 풍 쏴줄 테니깐 취고하자. 고맙습니다. 저 텐션이 왜 돼요?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호를 실제치기보다는 분위기상 억지로 들어가는 감들이 없거나 있기 때문에 절대 원호는 욕먹을 일이 없어! 오드기님 별풍선 33개 어 잠깐만요 지금 오드기님께서 다시 들어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어 잠깐! 오드기님 별풍선 1475개 오드기님 별풍선 10개 오드기님 별풍선 11개 오드기님 별풍선 12개 오드기님 별풍선 13개 오! 1475 떴다! 떴다! 1375 떴다! 어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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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왔어요! 오드기님 별풍선 40개 오! 뭐예요! 아! 아휴! 아! 기분 좋아졌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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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호구씨 본인 지금 24시간 방송 걸린거 알고 계십니까? 왜 24시간 247호 쓴 다음에 커피를 먹은 본인을 알고 계십니까? 오늘 왜 자리를 비워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24시간 방송 있잖아요 와나나 미미짱 밥 양객 원호구 24시간 더 있어요 그래서 두번째 24시간은 시간 물아주기 빵 대결합니다 근데 조원호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누가 남았죠? 김은별이 남았습니다 김은별이 남았지요 아 그리고 원호구씨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기의 시작은 양객이 커피로부터입니다 그니까 그거는 그럼 어떻게 왜 보낸거죠? 이거 하려구요 병식같이 새끼 그거 이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기쁘지 않아 원호야? 그러니까 은별이도 개요증인거죠?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또 기쁘지 아니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? 예 또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원호구씨 오늘 24시간 방송 어깨낸거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는 지금 밤딩크 감독님과 인터뷰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경기 네 밤딩크 감독님 혹시 경기 보셨나요? 예 하지만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아임스틸 헝그리 한 명 남았죠 한 명 우리의 목표가 끝나지 않았어 아니 원호가 이거 한번 해줘야 돼 가가지고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아니 아무튼 밤딩크 감독님 아임스틸 헝그리 우리가 이 연기를 벌어서 김은별까지 섭렵해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? 괜찮으시죠? 아임스틸 헝그리 아임스틸 헝그리 고맙습니다 예 형님 지금 풀캠으로 손흥민 세세리 어머니 한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슛 슛 골 와 가자 끝까지 왔습니다 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슛 슛 슛 슛 슛 슛 슛 우리도 예의를 다해서 격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정요환 고마웠다 토이치 곧 엘리 오 셋 영 pan